여러분들은 다크판타지 웹툰하면 떠오르는 웹툰 있으신가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주되고 있는 시체기사군터가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이 작품은 뭐라고 해야 될까나? 성과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쪽으로만 취중되어 있지 않은 회색같은 웹툰? 작품의 줄거리를 알아보자면 세상은 인류와 뱀파이어가 전쟁을 벌이게 되며 압도적인 뱀파이어의 힘 아래 인류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뱀파이어들의 일방적인 사륙에 인류는 끝도 없이 도망치게 되며 늘 공포로 가득 차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뱀파이어를 일방적으로 부숴버리는 죽지 않는 시체기사 주인공 군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과거 최고의 검투사로 불렸었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된 비운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아의 인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의 검투사 주인공 군터를 되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힘을 얻게 된 군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뱀파이어들을 없애고자 고군문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무사히 뱀파이어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줄 수 있게 될까요? 웹툰 시체기사 군터는 주인공이 굉장히 노빠꾸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적진에 돌진을 한다거나 아군을 미궁에 빠트릴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수많은 싸움을 겪어 노련한 검투사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회색같은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작품에 등장하는 뱀파이어들이 정말 인류를 망하게 만든 악의 원흉이고 인류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선인 것인가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속 뱀파이어들을 보면 각자 그들만의 사인이 존재했고 또 그들만의 확고한 신념이 존재했기에 달리 생각해보면 성과학은 공존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착하고 어디가 나쁘다라는 정의는 쉽게 내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는 버릴만한 캐릭터가 없다는 것인데요. 대개 웹툰을 보면 굳이 여기서 이 인물이 나와야 되나? 하는 상황이 종종 등장하기 마련인데 시체기사 군토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개개인마다 꼭 필요한 의미부여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시로 작품 속 여주인공 아리엔을 보면 웹툰의 주인공보다 더욱더 중요시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아리엔에게 생명을 주입받지 못한다면 기껏해봐야 고작 몇 시간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만약 여주인공 아리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인공 군토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러한 아리엔을 강제로라도 지켜내야 되며 점차 주인공의 히로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인류와 전쟁을 일으킨 뱀파이어와 아리엔과 군토를 보조해주는 주변 인물들이 정말 매력적인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비중이 크든 작든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아직까지 웹툰 시체기사 군토를 안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앗! 마지막으로 현재 DCC에서 피규어 제작 작가님이 직접 리뷰하는 영상을 DCC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인데 이 영상에 댓글을 달기만 한다면 한 명을 추첨하여 20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니 꼭 댓글 다시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판매일증은 아래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DCC EN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DCC에서 Cathy